이정은 여기서 1년 좀 이때쯤에 우린 세계 1주에 대해 말했고 그 파워를 듣고 있었지 지금은 그때도 우리도 걷지 않고 거리를 지나는 소많은 발자국 많이 세차게 울리고 있어 이제야 깨달았지 세상에게 난 견뎌내거나 다물어거나 할 수밖에 불구역시라 나에게 이미 정해진 것은 방어가 났던 이라는걸 세상에 잘했어 괜찮니? 힘들었지 말해줄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누구를 찾아 헤맨 걸까 그냥 내 몸가 좋아 무슨 증후에 네가 보내준 일 때문에 또 그저 넌 잊어버리는 게 무엇이 이제야 깨달았지 세상에게 난 견뎌내거나 다물어거나 할 수밖에 불확실한 나에게 이미 정해진 것은 다 망하는 것이란 걸 깨달았지 세상에게 난 견뎌내거나 다물어거나 할 수밖에 불확실한 나에게 이미 정해진 것은 다 망하는 것이란 걸 다 망했지만 못 Sn retire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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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